여러분, 즐거워봅시다! 왜 못해? 왜 못하는거야? 이즈씨 진정하세요. 진행하셔야죠. 동호씨, 일본에서 계속 활동하시다가 오랜만에 한국 앨범을 들고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커맥 모델이 일본 앨범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감회가 남달해질 것 같은데 일본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해주시죠. 네. 네. 여러분이 일본에서 활동을 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국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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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악의 흐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엠카운트다운, 엠넷에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시네요. 네. 일본 스페이스 샤워티비와 중국 광샘 미디어, 그리고 엠넷에 함께하는 마마 아시안 차트. 그럼 4월, 중국과 일본에서 어떤 곡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마마 아시안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대망의 4월 넷째 주, 엠카운트다운 차트도 함께 만나 보시죠. 엠카운트다운 하루 재팬. 안녕하세요. C&블렛 중요합니다. 네, 마마 아시안 차트의 시작에 제가 여기되서 굉장히 영광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중일 음악의 흐름을 알아보시죠. 네, 일본의 최대의 음악 채널 스페이스 샤워티비의 추가 히트 랭킹 차트입니다. 10, 캐리파뮤파뮤 9,嵐 8, 암으로 나미 7, 엑자이브 6, AKB48 5, 미스우자 4, 메메시쿠대 3, 카라 2, Kiss My Foot 1, 빅크 밟 5, 승 3, 경제 홍콩 대망 중국 대륙이 사랑하는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음악 북문방 차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